한 어르신이 2차선 차도를 가로지릅니다. 인도까지 차선 하나를 남긴 순간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힙니다. 최근 몇 년간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지점입니다. 이 양옆으로 50미터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만 그냥 이 차도로 건넌 겁니다. 사고가 잤다는 또 다른 지점을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. 취재진이 1시간 동안 목격한 무단횡단만 5번. 신호가 바뀌어서 그냥 좀 더 냈거든요. 나이대는 다양합니다.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. 실제 무단횡단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입니다. 이틀에 한 명꼴로 숨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허리가 아파서 빨리 먹고 있거든. 이 신호가 어떤 데는 채 안 가서 벌금 불이 나온다고. 신체적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입니다.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.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.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. 중앙분리대 같은 안전시설을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.